얘기하겠습니다. 한겨레이시면 박찬순 논설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개현론에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 두 가지 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87년 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굉장히 극심해졌다라는 인식, 확산 맞습니다. 사실 국회 견제 잘 받지 않고 여론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써도 전혀 듣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제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임페리얼 프레이던시 미국에서 학문적으로는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상적으로 신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거의 매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학문적인 용어로 쓰이는 데 반해서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심화된 것이 과연 헌법 때문이냐 이거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오늘 지금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의한 문제로 지금 굉장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를 우리는 국회에서 두고 있죠. 어쨌든 야당이 만 참석했습니다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것을 수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야당은 이번에 야삼당, 물론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이 해임 건의안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해임 건의안 국회와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받겠냐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이제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해임 건의안 받았고 또 그전에 3공 때 박정희 대통령도 오치석 내무 장관이라든가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받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과연 그걸 수용할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왕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헌법을 고쳐서 제어하는 게 과연 맞냐? 물론 그것도 하는 방법이지만 그전에 국회 청문회법이라든가 관련 법을 고쳐서 강료들의 입면 절차에서 이제는 청문회에 적격, 부적격 의견만 낼 수 있는 거를 독립투표를 국회를 고치도록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방안들을 먼저 찾는 것들이 훨씬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이 야당 지도로 통과됐습니다만 사실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 미국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매일 미국 의회의 일정이 특파원들한테 이메일로 옵니다. 보면 하루에부터 6, 7권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일반화된 관행이고 절차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시청문회법 제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사에 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미비한 제도 또는 관행을 고침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인 권한을 상당히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런 노력들을 먼저 국회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던 많은 권한이 분산이 되고 대통령의 권위 특히 여당의 지배 국회에 대한 우위가 많이 약화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약간 레트로 액티브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을 고치는 게 그것만이 대안이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7년 체제 문제입니다. 87년 체제. 87년 체제가 30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쳐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저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987년에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원한 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는 그거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별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그동안의 30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헌법을 한번 우리가 리뷰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점에서는 헌법을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한번 거꾸로 이렇게 제껴보면 그만큼 지금의 개헌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반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87년에는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국회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했지만 사실 개헌특위는 하나의 절차적인 수단이었고 어쨌든 개헌을 밀어붙인 것은 6월 항쟁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개헌을 향한 그런 국민들의 열망과 힘이 있느냐. 그런 것을 결집해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 개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현실성 의문부를 굉장히 강하게 갖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 개정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심의 개헌특위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 주도의 개헌, 저는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나눠서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국민들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그래도 누굴 더 믿냐고 하면 아마 대통령을 더 믿는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국회에 대한 신뢰, 입법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중심으로 특권을 버리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개헌을 추진하려면 장기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심의 개헌특위를 만들 게 아니라 한번 헌법 전체의 뭐가 문제인지 모든 국민이 다 개개인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서 뭘 고쳐야 되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는 20명, 30명의 전문가 그런 그룹이 아니라 200명, 3명으로도 좋고 그런 대규모의 어떤 만민공동회의 시기에 한번 전 국민적 토론회 같은 것들을 조직해내서 그래서 개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지 비로소 국민들이 이게 개헌이 이르니까 개헌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인식이 각성되지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 중심, 국회의원 중심의 개헌은 이거는 또 권력을 자기들이 갖고 자기들끼리 나눠왔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으로 규결될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